이제 없고, 하소연은 이제 없고, 김강현이 뿌렸고, 이정 잘했고, 이렇게 경기 넘겨, 광일 비하, 그들이 4년 만에 왕자에 돌아옵니다. SS의 이름을 완성한 첫 통합 우승 랜딩! 2022년의 야구가 시작된 첫날부터 오늘, 그 마지막 날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챔피언의 이름은 SS 랜덤스입니다! SS는 정말 이 마지막까지, 마지막 아홍밤으로 멋있는 미토 슈브 장면으로 끝내줬고요. 정말 끝까지 감동을 줬던 키움 선수들에게도 정말 이 고마움의 불씨를 보내고 싶습니다. 자, 우승은 랜더스가 차질했지만, 키움 히어로즈 선수들한테 큰 박수를 보내주고 싶고요. 이번에 가을 야구는 팬들한테 큰 감동을 주는 그런 경기였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. 그렇습니다. 매 순간순간이 명승부 최고의 경기들이 펼쳐졌던...